안녕하세요. 논술 미니 설명의 네 번째, 과학 논술 대비하는 얘기를 좀 할 텐데 대신 선생님이 과학 논술을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과학 논술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질문이 있을 때는 해당되는 과학 논술생들하고 상담을 좀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큰 틀만 잡아준다. 오케이. 자, 일단은 과학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어쨌든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이 지금도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어, 선생님 저는 수리논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과학 논술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은 좀 알아놔야 돼. 그래서 뭐 과학 논술이 있다고 해서 그 부담 때문에 그 학교를 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6논술을 쓰는데 한 대학만 과학 논술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고민사항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뭐 두세 대학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과학 논술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잊지 말자고. 일단은 수리논술만 시행하는 대학이 좀 더 많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양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하여대, 아주대, 이나대, 부산대, 경북대 다 못 썼어. 미안해. 뭐 서울과기대도 있고요. 세종대도 있고요. 더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본이 있고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은 선생님이 다 썼다고 봐도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이야. 과학 논술만 보는 대학은 없다고 봐야지. 그치? 그래서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이제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고요. 그 다음에 약간 통합형으로 내는 학교가 있어. 보통 이 위에 있는 학교들은 선택해서 보통 보는데 약간 통합해서 보는 학교가 동국하고 승실이야. 그래서 꼭 이 대학 보는 친구들은 문제를 꼭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 딴 대학이라고 확인 안 하는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일부 의대가. 의대가 원래는 그 다른 과에서는 안 보는데 그 의대만 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주대. 아주대는 원래 수리논술만 봅니다. 다른 과는. 근데 이제 의대만은 과학 논술 보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학 논술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 근데 굳이 연결시킨다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논술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인문논술 비슷한 걸 보는 학교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의대 같은 데 많이 있어. 아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야. 의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의대와 관련된 인적성 논술 비슷한 게 포함돼 있어. 카대도 약간 그렇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굳이 연결을 한다면 이제 생명과학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항공대 일부학과는 인문논술이 포함된 시험을 보기도 해. 근데 거의 거기가 유일하다고 봐야 돼. 자 근데 지금은 과학 논술이 주제니까.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과학 논술이 걸쳐지는 대학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과학 논술의 특징을 보면요. 보통 과학 논술은 감옥을 선택해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은요. 물, 화, 생, 그 다음에 지는 가로만 할게.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그나마 연세대밖에 없어. 연세대밖에 없거든.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돼. 연세대는 어? 그럼 난 지구과학 논술을 선택해서 봐야지. 아니야. 특정 학과만 돼. 특정 학과만. 그래서 가로를 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물, 화, 생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는요. 그 선택이 자유입니다. 거의 자유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게 좀 모순이긴 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간다 하면은 사실은 물리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뭐 화학공학과를 간다 하면은 화학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감옥 선택을 안 한 경우가 많다는 걸 학교도 알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학교는 자유롭게 그냥 선택하게 해준다야. 대신 이제 원서 쓸 때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요. 가서 시험 보러 가서 선택하는 학교도 있어. 그건 약간 차이가 나. 아 그건 뭐 원서 쓸 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문제는 안 돼. 자 그런데 건국대는요. 여기 써 있지. 자 건국대는 일부 학과가 조금 다르다. 건국대는 일부 학과는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지정이야. 그럼 수유학과 뭘까? 그렇지. 생명과학 지정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다면 뭘까? 물리야. 그런 식으로 지정이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과학과 이거는 사실 과학 선택이 애매하지. 그렇지. 그런데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정이 안 돼 있는 학과도 있어. 하지만 이 감옥들 중에 어떤 한 감옥하고의 관련성이 높은 학과는요. 지정돼 있다고 봐야 돼. 건국대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더라고.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생명과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유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논술로 가고 싶다. 그러면 논술로 수유학과를 뽑는 학교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두 개밖에 없어. 건국대하고 경북대. 두 개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 친구는 초기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지. 건국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생명과학을 하거나. 그치?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그냥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게 문제가. 수능에서 선택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했대. 아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고민도. 물론 이제 좋은 고민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 고민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잊지 말자고. 자, 그 다음에 과학 1만 나오나요? 과학 2까지 나오나요? 이게 약간은 불분명해. 솔직하게 얘기할게. 약간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상의 대학 같은 경우 연세대는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 2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경희대나 뭐 중앙대, 건국대 이런 데 보면 우리는 1, 2주로 냅니다. 위주야. 위주로 낸대. 이거 무서운 말이지.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게 사실 1, 2가요. 딱 선으로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와 관련된 내용들. 1, 2주로 냈는데 2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다소 있대. 물론 이럴 때도요. 제시문에 2 내용은 준다고 하더라고. 1도 물론 주겠지만 2 내용은 2가 걸쳐지면 반드시 제시문에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부 학교들은요. 일부 학교들이 학교들이 2가 포함될 수 있다. 2가 포함될 수 있다 정도는 알아도라는 얘기야. 그럼 꼭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뭐 중앙대는 어때요? 뭐 어때요? 그게 매년 좀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요. 자기 목표 대학은 그래서 선생님 대비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살짝 기출을 확인한 필요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대학교는 1, 2주로 낸다. 하지만 2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2와 관련돼서 내신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선생님이 과학론술 문제를 안 본 지는 오래 돼가지고 이거는 과학론술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야. 대신 다행히도 그러면 과학론술이 일단은 수륜 논술하고 수능 수학은 거리가 꽤 멀어. 어 좀 스타일도 그렇고요. 뭐 주제도 그렇고요. 좀 거리가 좀 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다른 동네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과학론술과 같으면 좀 많이 가깝다고 해. 그러면 내가 과학론술 준비하는데 대비하고 관련된 거지만. 그러면 수능 같으면 공부하듯이 해야 되나요? 근데 수능 같으면 굉장히 구석에 있는 디테일도 좀 챙겨야 되잖아.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첫째 큰 주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큰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빈출 주제가 있다. 빈출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런 거 정도 위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수능처럼 수능보다 쉽다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수능처럼 막 구석구석까지 마치 방 청소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큰 틀에서 청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선생님이 한 게 아니야. 과학론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빈출 주제나 큰 주제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야. 근데 이제 어떤 과목을 깊숙하게 들어가서 대비하는 거는 그거는 과학론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쓰는 방법. 어? 과학론술 안 갓키지만? 안 갓키지만 선생님이 자료는 주거든. 그 방법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 오케이. 자 일단은 과탐 선택하고 과학론술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별개야. 별개야. 물론 별개지만 일치하면 좋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치하면은 아무래도 시너지도 나고 좋은 거지. 하지만 별개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학생들 보면요. 지구과학 선택자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지구과학은 어쨌든 논술을 보는 학교가 뭐 거의 뭐 연세대 정도고 그것도 특정학과들만 선택할 수 있는 그치? 그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구과학을 거의 위주로 과탐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물론 그런 친구들은 없다고 보지만 원투 뭐 이렇게 한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게 문제가 되더라고.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야 하원 그 다음에 지원을 선택했다고 치자고 이런 조합은 잘 안 나오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기가 과탐에 이렇게 선택했으면 과학론술은 어? 화학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내신으로 지구과학 2는 했는데 화학 2는 안 했더라 하면은 아무래도 화학 2는 안 했기 때문에 2가 일부 포함될 수 있거든.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과학론술 때문에 과탐을 선택을 바꾸는 그런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어. 근데 결론만 얘기할게. 별개입니다. 별개. 이럴 땐 별개야. 자 과탐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뭘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과탐은요. 무조건 자기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선택하는 거야.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과학론술은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 때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거지. 지정된 학과라면 지정대로 따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꼭 일치할 필요는 없어. 일치하면 좋은 거야. 하지만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몇 프로 안 되는 학생들이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왜 어쨌든 선택자들이 G1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샘은요. 보통 이렇게 기준을 삼아줍니다. 일단 내신으로라도 내신으로라도 선택하고 상관없지. 원, 투를 원, 투를 모두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 본 적이 있는 감옥을 선택하는 게 좋아. 어차피 과학론술 대비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 과학론술에 수류 논술만큼 대비를 많이 안 할 뿐이지 과학론술도 큰 주제나 빈출 주제를 가지고 대비를 보통 한다고. 오케이. 파이널 강좌가 들뜬 아니면 여름 보통 이제 여름때 많이 시작을 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시기는요. 자기가 과학론술의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 저는 5논술을 쓰는데 내 학교가 과학론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뭐 5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는 자기 스케줄에 맞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과학론술을 준비하기로 했다면 막차는 보통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자 근데 과탐하고 일치하면 더 좋은 거고요. 정 안 된다면 원과 투를 모두 들어본 적이 있는 감옥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돼. 내신으로라도. 내신으로라도. 왜냐면 불일치가 만약에 된다고 친다면. 오케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샘이 지금 이거를 좀 초창기에 찍는 이유가 있어. 이건 뭐 여름이 막차라고 하면 여름에 찍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초창기에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고3은요. 고3은 일부 과탐2가요. 2가 내신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어때요. 자기가 수능에서 선택한 과목이 아니라면 그 시간에 몰래 다른 책 꺼내놓고 뭐 수학 문제도 풀고 국어 문제도 풀고 막 이러더라고. 오케이. 좋아. 좋은데 문제는 과학론술까지 부르고 그 과목이 내가 혹시 과학론술 선택 과목과 연결이 되는 과목이라면 어차피 앞에서 누가 떠들고 있는데 다른 과목 꺼내놓고 하는 거 잘 안 돼. 들으라는 얘기야. 그냥 과학론술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일부 과탐2가 내신으로 남아있다면 그래도 적어줄게. 남아있다면 남아있다면 그게 과학론술과 관련될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라도 수능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볍게라도 들어줘서 큰 줄기를 알고 있으면 그게 자기가 과학론술 선택한 과목이라면 굉장히 유리하다. 왜? 전혀 안 들어본 거와 그래도 풍문으로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 그치? 자 그래서 과탐 선택과 과학론술은 일치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자기 상황상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다? 그냥 별개다. 별개다. 대신 뭐 과탐 때문에 과학론술 과목을 바꾸는 건 나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과학론술 때문에 과탐 선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과탐 선택은 무조건 등급이 잘 나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준비하냐인데 일단은 이 언제라는 건 샘이 조금 나눌게. 왜냐하면 일단 가볍게라도 샘은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 가볍게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일단은요. 본인이 그 논술을 몇 개 쓰느냐 그 안에서 과학론술의 비중이 몇 개냐.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쓰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논술을 쓰는데 과학론술 보는 데가 네 군데다. 보통 과학론술 보는 데가 좀 상위권 위주가 많아. 그렇지. 네 군데다. 그렇다면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요. 나는 5논술을 쓰는데 과학론술 보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다. 어 그러면 아무래도 비중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자기가 공부하는 데서 과학론술이 차지하는 비중 논술의 비중을 가지고요. 본인 스케줄을 하고 결합해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빠른 친구들은 보통 5월 늦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여름 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인할 때만 듣는 건 좀 위험할 수는 있어. 선생님 좀 과학되기 전합니다. 이러지 않는 한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오늘 이렇게 그 영상을 빨리 찍는 이유 3월이면 빨리 찍는 거지. 빨리 찍는 이유는 자 가볍게 때문이야. 가볍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보통 그 자기가 실제로 지원하든 안 하든 요 내학교 기출은 그냥 가볍게 보라고 그래. 어디냐면요. 연세대를 써도 당장 보라고는 안 해. 왜요? 아 물론 이제 연세대가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연세대는 발표를 안 합니다. 답안을. 답안을 발표 안 해. 그러니까 봐도 이제 궁금하거나 답답한 거지. 그래서 그리고 과학론수는 연대가 특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대학교는 자기가 선택과목과 특히 연결되는 과목이면 그렇게 많이 부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선생님은요. 자 보통 성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건대 이 대학 중에 시간이 안되면 시간이 안되면 한 두어 개 시간이 되면 네 개 정도를 골라서 네 대학 정도를 골라서요.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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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년 정도는 그냥 가볍게라도 미리 보라고 그래. 가볍게라도 경험해라. 안 풀리면 어때. 그렇잖아. 안 풀리면 어때. 내 대학 너무 많은가? 그러면 딱 두 대학 정도만. 자기가 목표하든 아니든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야. 과학론술 주제는요. 돌고 돕니다. 뭐 성대 교수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와 뭐 중앙대 교수님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같아? 안 달라. 그치? 예를 들어서 화학 교수님이라면 머릿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론술은 수능논술보다 주제가 돌고 도는 게 굉장히 심해. 뭐 농담 시탁 이렇게 얘기해. 타 대학의 기출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똑같은 문제야. 예상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 예상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학교들이요. 답안도 정말 건대는 조금 그렇다. 건대는 발표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자, 특히 이 세 대학은 답안도 정말 잘 발표해. 답안도. 그래서 선생님은요. 가볍게라도 경험해라. 경험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욕심이 있어서 몇 개 년 더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통 두 번 나눠서 보잖아. 자연계. 그렇지. 원, 투 해가지고 두 번 나눠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론술이다. 화학론술을 대비할 거다. 그러면 화학론술 문제가 두 세트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2년 치면 네 세트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까지 하나 더 본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덟 세트. 그렇지. 여덟 세트야. 여덟 세트 많긴 많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건 아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당장 하루에 몰아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쨌든 1학기에 이거를 가볍게라도 경험을 하는 게 좋다. 만약에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조금 고민해서 한번 풀어보고 맞춰보는 거지. 그러면서 과학론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가는 거야. 꼭 학교별로 디테일이 아니라 그 큰 틀에서. 그걸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 안 되잖아. 대문항 하나.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과학론술하고 과탐 선택이 겹치는 친구들 있지. 자 겹치는 친구들은요. 가깝다고 그랬잖아. 과탐 공부할 때 이제 과학론술 공부가 되는 거야. 왜? 과학론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고 그냥 과탐 공부하는 거는 정말 과탐 공부만 정말 그 관점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과학론술이 아 이제 지금 맛을 봐서 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시야가 넓어진 거야. 넓어진 거야. 그래서 과탐 공부할 때 과학론술도 100%는 아니겠지만 영향을 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시연지가 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갈키거나 이러진 않아. 당연히. 하지만 자료는 배포합니다.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 시간.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정확한 정보 와!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길게 보자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작게 준비하는 이게 쌓이면 무시를 못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물론 본격적인 것도 자기가 고민하고 계획을 짜야 되겠지. 정답은 없는 거야. 그치? 정답은 없어. 사람마다 다 사항과 그치? 스케줄하고 과학론술 비중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지금 특히 이 3월에 이렇게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과학론술을 보는 대학이 걸쳐져 있는지 목표 대학이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과학론술이 큰 틀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1학기 때 내가 가볍게라도 해서 과학론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간은 많이 안 들이면서 그걸 좀 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도요. 시작은 그때 하지만 고민은 지금부터 조금 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은 과학론술 대비해 큰 틀을 한번 정리해 줬고요. 대신 좀 더 디테일한 거는 과학론술 선생님들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과학론술 대비와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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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